남지연씨 오늘 또 긴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등장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100일 동안 보고 싶은 그런 드레스를 또 멋지게 네 맞아요 너무 예뻐요 포토타임을 가져볼게요 왼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자 가운데도 바라봐 주시고 소나트 한번만 해주세요 너무 러블리합니다 오늘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실까요 네 저희 그럼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라갈게요 저희가 올라갈 겁니다 조금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남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지연씨 그야말로 2018년에 엄청난 남지연씨의 해였죠 그냥 감사합니다 백일의 남구님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사실 저희가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를 얻어서 굉장히 너무 감사드렸고 정말 지난 한해를 정말 뿌듯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 네 아 평소에 케이팝 많이 들으세요? 네 저는 음악 듣는 거를 좋아해서 케이팝 뿐만 아니라 인디가수 음악들도 많이 듣고요 옛날 음악도 요즘은 좀 많이 찾아 듣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오늘 너무 아름다우셔서 그쵸 의상 컨셉이 있다면 오늘 어 글쎄요 저희가 딱히 생각을 많이 못해보긴 했는데 준비하면서 그냥 정석대로 가보자 아 정석대로 네 시상식은 바로 나다 이런 느낌인가요? 아 그정도까지는 아니고 아 그정도까지는 아니고 왜냐하면 다른 예쁘고 멋진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저는 이제 제 스타일대로 정석대로 해보자 해서 했습니다 비즈를 한 땀 한 땀 수놓은 게 정말 인상적인데요 알아봐 주셔서 감사해요 네 전 다 보입니다 오늘 하이원 서울과연의상 많은 뮤지션들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도 수고 너무 많으신데 아유 아무 분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남지연씨까지 이렇게 저희가 만남했었는데요 자 그 다음은 과연 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